좋습니다. 1번 갑니다. 그림 가는 깊이 했다는 지혜 온도 분포 암석이 용융곡선 그 다음 화성암 AB 있답니다. AB는 기역 니은 과정으로 생성된 마그마가 굳어진 암석 중 하나이다. 자 일단 이거 정체를 먼저 보면 얘는 온도 상승에 의해서 물이 포함된 화감이 녹았다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면 어쨌든 SIO2 압력이 큰 산성암이 되는 상황이죠. 반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포함되지 않은 맨틀의 용융곡선으로 압력 감소에 의해서 딱 넘어가게 되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만약에 심성암이 만들어지면 반려암 화산암이 만들어지면 현무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얘 결정 크기를 보니까 작은 거 화산암이에요. 세립질 SIO2 압력이 적습니다. 이거 현무암 그럼 뭐 여기서 바로 체크되지 니은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게 A 화성암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SIO2 압력이 많습니다. 결정 크기 커요. 이거 화강하면 되겠네. 화강함. 네 이거는 기업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좋습니까? 좋아요. 기업. 압력 감소에 의한 마그마 생성과정 니은이다. 맞고요. A는 B보다 마그마가 천천히 아니지 빠르게는 각대하지. 결정 크기가 작으니까. D급. A는 기업과정으로 생성된 마그마가 굳어진 것이다. 틀렸습니다. A는 니은과정으로 생성된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됐죠? 좋아. 일단 이 문제는 이 용융곡선에 대한 이해. 뭐 암기라고 하기는 조금 전 좀 맘에 안 들어요. 그래프를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이제 어떤 물질의 용융곡선인지 정체 파악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화성암의 SIO2 함량. 그 다음 입자 크기. 결정 크기에 따른 구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근데 1번으로 돌아갔잖아. 난이도는 되게 낮아요. 그쵸? 기본적인 암기사항만 잘 정리되어 있고 용융곡선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 정답 1번. 넘어가고요. 다음 두 번째. 자, 그림 가 하나는 섭입대가 나타난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을 진원 분포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근데 섭입대가 나타나는데 여기 띵띵띵띵 지진이 발생된 근원이 되는 지점을 진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뿅 들어가 있네. 베니오프 지진 내네. 여기도 뿅 들어가 있네. 베니오프 지진 내네. 근데 재미있는 게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가는 섭입대 또 섭입대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어? 그런 데도 있거든요. 안 그래? 필리핀판이 유라샤판 밑으로 섭입하고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섭입하고 그런 데도 있긴 하거든. 근데 뭐 이것만 가지고 이게 어디다 저기다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 여기도 일단 이렇게 섭입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억. 가에서 화산섬 A 동쪽의 판 경계가 위치한다. 그쵸? 여기 동쪽 방향 어딘가부터 여기서부터 빡 섭입이 되면 그렇지. 하늘을 위해서 지도를 내려다볼 때 해구가 자리 잡는 지점이 지도상에 표시되는 판의 경계예요. 맞지? 어. 그게 한 이 지점 정도로 되고 이거보다 동쪽이 위치한 판의 밀도가 커서 밑으로 섭입해서 들어가다가 이렇게 지진 발생되는 진원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화산선 A의 동쪽의 판 경계가 위치하는 건 맞는 거고요. 자, 기억력 온도 비교. 같은 기폐선 P파의 속도 변차가 플러스 값을 나타내는 게 온도가 낮아요. 플러스 값을 나타내는 게 온도가 낮고요.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면 온도가 좀 높은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P파의 속도 변차는 기역과 니은 비교할 때 니은이 커. 그렇다면 온도는 기역이 더 높은 거예요. 됐습니까? 온도 높은데 P파 속도 느리다고. 넘어가죠. 니, 디귿. 진원의 최대 깊이는 가가 나보다 깊다. 자, 여기가 400km 보조선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진원이 있거든요. 400km 남진. 근데 여기는 여기까지 진원이 표시되어 있어요? 아유, 이건 거의 한 500km 가까운데? 그치? 맞지? 따라서 진원의 최대 깊이는 왜 그러냐가 아니라 그림을 보니까 가보다는 나아가 더 깊은 지점까지 지진이 발생되는 그림이 예인 거예요. 그냥. 어? 됐습니까? 좋아. 정답 1번. 됐고. 다음 3번 문제. 표는 퇴적암, ABC를 이루는 자갈의 비율과 모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여감, 사암, 쉘 중 하나이다. 자, 전체. 잠깐. 이거 두 개도 해도 100%는 안 된다. 그치? 맞죠? 그럼 얘네 더하면 몇 퍼센트? 전체에서 95%. 나머지 5%는? 아유, 뭐, 뭐든 있겠지. 근데 모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커. 그럼 사암이겠네. 얘는 자갈도 적고 모래도 적어요. 넘어가고. 이거는 막 아유, 자갈 되게 많아. 그럼 이게 여감이겠네. ABC가 누구누구누구라고? 여감, 사암, 쉘 중 하나면 나머지 하나는 얘가 쉘이 돼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2mm보다 커다란 크기의 입자인 자갈이 이 정도. 그 보다 작은 모래, 이 정도. 이거보다 더 작은 뭐, 그, 실틀, 점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비율. 이란 뜻이겠지. 안 그래? 일단 뭐, 모래보다 입자 크기 작은 걸 단계적으로는 실틀, 그 다음 점토로 구분하긴 하는데 일단 교과서 상에도 그냥 점토로 뭉뚱그러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우,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침이 나와서 잠깐 끊어졌어요. 자, A는 쉘, 아니고요. 연우는 신청, 아니 아니고요. 연우는 여감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여감 측에서 연우는 잘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셋 모두 공통점은 쇄설성 퇴정합니다.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